안녕하세요 조채윤입니다. 3월 10일 수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학혁명과 계몽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먼저 뉴턴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보태던 로크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계몽주의의 화신이라고 볼 수 있는 볼테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과학혁명 그리고 과학혁명의 지성자적 영향, 다음으로 계몽사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계몽주의자 중에 한 명이었던 볼테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혁명이 인류의 발전에 미친 지성자적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영국의 경험론이 프랑스 계몽사상에 미친 영향 또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볼테르의 자유와 관용, 그리고 계몽주의의 낙관론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 비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과학혁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동설이 출현한 이후에 지구는 단지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지나지 않았죠. 이전에는 지구 중심주의가 성경이라는 틀을 통해서 설명이 됐었죠. 그렇지만 이제 과학혁명이 시작되면서 우주 속에 지구는 하나의 티끌 정도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것은 지구 중심적인 성서의 권위에 큰 타격을 가하게 되죠. 뉴턴은 자신의 과학적 업적을 종교와 절충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여러 케플러라든지 갈릴레오라든지 하는 여러 자연과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지동설을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과학적 업적이 종교와 절충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뉴턴은 바로 그 일을 어떻게 보면 과학의 순조로운 발전을 위한 다시 말하면 과학적 업적을 종교와 절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뉴턴은 자신의 업적이 무질서하게 보이는 만물의 운동 뒤에 숨어있는 조화로운 신의 의미, 즉 섭리를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과학을 하는 이유가 종교적 섭리를 밝히는 작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갈릴레오처럼 종교 재판에 회부되는 일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절충주의는 그 이후에 과학의 순조로운 발전이 보장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뉴턴의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는 바로 너무나 이질적이었던 종교와 과학을 절충, 조화시켰다는 것이 그리고 그 이후에 과학의 순조로운 발전이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것이 뉴턴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신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새로운 과학 법칙들이 현상계에서 보이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죠. 그래요. 과학 법칙들이 현상세계에서 보이는 사실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실 관성의 법칙에 따르면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보는 세계에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사람이 태어났으면 영원히 살아야죠.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당연히 죽어야죠. 그런데 관성의 법칙대로라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사실상 과학 법칙과는 좀 다르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천송설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말을 할 때요. 해가 뜨고 진다고 말하지 지구가 한 바퀴 휙 돌아 아침이 왔다고 얘기를 하면 아마 정신병원이나 이상한 곳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뉴턴이 했던 일은 현상계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조화로운 신의 의미가 깔려 있고 그 의미는 법칙적으로 설명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았다면 과학이 새로운 신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러한 자연과학의 순조로운 발전이 있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종교에 대한 염증과 환렬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럽은 종교개혁에 뒤이어서 거의 100년에 걸쳐 벌어진 종교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유므로 이렇게 사륙을 해도 되는지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종교전쟁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전쟁은 독일의 국토를 황폐화시켰고요. 사실 여기서 독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 돼요. 사실상 독일은 수천 개의 도시국가와 또 신성노마제국이 지배하는 곳 프로이센, 미넨 이러한 지역들이 전부 자치공화국이나 자치왕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되는데 여하튼 설명의 편의상 독일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어요. 독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1870년 이제 독일 제국이 등장한 이유가 되겠죠. 그 이전에 독일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탈리아도 1870년 이탈리아 통일이 되기 전까지 이탈리아는 베네치아공화국, 제노바공화국, 로마 교황령, 기타 등등의 소규모 자치 도시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모두 재판권과 군사권과 외교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됩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되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그냥 편의상 독일이라는 표현을 쓸 뿐이라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영혼을 구제한다는 종교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벌어지고 쓸데없는 비이성적 신한 논쟁 끝에 사람들은 종래의 종교의 환멸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신론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당황했던 이유는 홉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게 왜 여기에 또 들어왔는지 죄송합니다. 편집하는 과정에서 또 실수가 있었네요. 다음 주 강의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홉스의 자연상태에 대한 설명이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과학혁명 시기에 만들어졌던 여러 과학 도구들입니다. 이 자물쇠, 자물쇠죠. 이 자물쇠는 또 루이 16세의 전공과목이기도 해요. 루이 16세는 손재주가 제법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물쇠를 만드는 일을 취미생활로 했죠. 물론 그 자물쇠 때문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긴 하죠. 철옥자원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얘기가 자꾸 옆으로 가네. 죄송합니다. 철옥자원 사건이라는 건 쉽게 말을 해서 나중에 조작사건이라는 게 드러나긴 했지만 이제 자물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반혁명분자들과 루이 16세가 교신했던 우편물들을 보관했었다라는 폭로를 국민공회 시기에 국회에서 내무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반혁명 혐의가 추가돼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상당히 타협적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프랑스 혁명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여하튼 서양사상과 지성사에서도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는 조금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학혁명 시기에 과학도구들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것들은 그렇게 비싼 것들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과정에서도 관심만 있다면 이러한 과학 세트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시체를 마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해부 실습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여하튼 이 시기에 과학혁명이 발달하게 되면서 과학이 일상화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옆으로 샀네요. 먼저 과학혁명의 지성사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현상을 연구하는데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하려는 열기가 서유럽을 휩쓰게 되죠. 기족이라면 자연현상에 대해서 나름의 설명을 하게 됩니다. 실험 세트들을 갖추고 그 당시에 실험실이라는 것은 조작하기가 이럴 때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마리끼리 부인의 영화가 한 편이 있었어요. 10년이 넘은 것 같네요. 그 시기에 과학 실험실을 보면 영화에서 실험실을 보면 그야말로 교실 한 편에다가 비커 몇 개 램프 몇 개 그런 실험실이었죠. 거기서 그런 엄청난 연구가 나온다는 것이 지금 입장에서 보면 신기할 뿐이에요. 마리끼리 부인과 관련해서는 사실 두 번 노벨상을 수상을 했죠. 처음 이제 노벨상을 받고 나서는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으로 등재가 되지 못해요. 여자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노벨상을 받고 나서야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 됩니다. 그만큼 불란소 과학계가 서양의 과학계가 보수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처음 외과의사가 등장하는 시기가 제가 아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1920년대 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의학사책을 많이 읽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단도지기적으로 그때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1800년대로 내려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옆으로 새도 너무 많이 샀네요.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장치로 보면서 그것을 작동시키는 기본적인 법칙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인간사회도 적용시켜서 정치나 법률이나 경제 등등의 측면에서도 그런 법칙 즉 자연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낙관론적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엄청난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로크의 인식론을 살펴보도록 하죠. 관념은 본유적으로 타고난다는 데카르트주의의 주장을 거부합니다. 대신에 모든 지식은 감각작용에서 생겨난다고 주장하죠. 태어날 때 인간의 이해력은 백지와 같아서 여기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어린아이가 사물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서 감각의 힘으로 외부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어떤 것이 인간정신 속에 남게 된다는 것이었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관념은 본유적으로 타고난다 라는 데카르트 주장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자 원래 인식이란 것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게 되면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타고나서부터 인식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귀족들이 본유적으로 타고난다는 관념론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평민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든 지식은 감각작용에서 생겨난다고 주장하게 되죠.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몽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계몽주의에 영향을 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과학혁명이 인류에게 비친 낙간론 이었습니다. 즉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로크에서 본 것과 바와 마찬가지로 환경이 그리고 교육받은 환경 그리고 가족 환경 그러한 것들이 그리고 그것 경험을 통해서 어떤 반성을 하는지에 따라서 인식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생각했던 것이 로크의 인식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일부 기족이 평민에 비해 무언가 우월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족이 특별한 지식이나 덕성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데카르트 주의에 의하면 기족은 특별한 지식이나 덕성을 타고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로크의 인식론에 의하면 그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훌륭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개몽사상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교육을 통해 가장 완벽한 기족들과 동중자가 될 수 있으며 인간이 보편적으로 진보할 잠재력은 무한하다는 결론에 도출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가장 완벽한 상태의 기족들과 똑같은 인식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개몽사상가들은 어떠한 악패들인지 그것은 신의 계획에 따라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었고 또 인간이 바꿀 수 있는 잘못된 환경의 산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도루세는 단과 같이 얘기하죠. 자연은 인간의 기능을 완성시키는데 어떠한 재현도 두지 않았다. 이 완성의 진행이 제한을 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소멸할 때까지라는 제한밖에는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인간의 무한한 진보를 그리고 낙관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개몽사상가 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몽사상가 들은 현실지향적인 문필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몽사상가 들은요 철학만 공부한 게 아니에요. 철학을 일반 대중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 그 방법론으로서 소설이라든지 시곡이라든지 연극이 되겠죠. 연극 무대에서 주인공들 혹은 배우들이 연기와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쉽게 평민들에게 전달할 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울러서 우주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설명을 널리 전파하고 그 당시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사회를 개혁하고자 한 인물들이 개몽사상가 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되는 제도들을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난해한 표현들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평민들의 구어체를 많이 글속에 심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그러면 귀족들이 하는 말과 평민들이 하는 말이 다르다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30-40%는 라틴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평민들과 대화가 안 될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거 혹은 일반 구어체로 구어체라는 것은 지금은 문어첨 구어체로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귀족체와 평민체라고 이해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평민들의 언어로 어려운 철학을 쉽게 평민화 시켜 나갔습니다. 표현의 명료함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으며 때로는 논문이 아니라 이야기나 희곡의 형태로 자신의 사상을 표현했고 또 대부분이 문학장르로 예를 들어 볼테르라는 볼테르는 오이디프스라는 연극을 통해서 데뷔한 원래는 시국인이죠. 그 뒤에는 소설도 쓰고 여러 작품활동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원래 등단은 시국으로 등단하게 됩니다. 볼테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테르는 다양한 문학양식을 동원하여 방대한 주제들을 다루었죠. 사실 불란소는 데카르트주의 즉 합리론이 팽배해 있는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합리론이 팽배해 있는 프랑스의 영국 경험론을 소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 거만한 귀족을 모욕한 죄로 평민 출신이죠. 신분제 사회 신분제 사회 이기 때문에 귀족을 모욕한 것은 사실상 조선시대 강상죄에 해당되죠. 사실은 목을 쳐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상한 소리를 했네요. 강상죄이기 때문에 사실 추방용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는데 재판관이 젊은 볼테르가 상당히 지모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추방용으로 감형시켜줍니다. 베이컨과 로크의 사상에 완전히 경도되었다가 3년 후에 귀국하게 되죠. 사실상 프랑스 사상가들의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성격을 제거하고 일상 생활의 문제 해결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자극한 사람이 바로 볼테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볼테르는 자유주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추악한 것을 분쇄하라 라는 표현을 썼죠. 여기서 추악한 것이란 모든 형태의 억압, 광신, 편협함이었습니다. 절대왕정의 억압 그리고 가톨릭교의 광신과 편협함이 이 사람의 주된 테마가 되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타인을 박해하는 자는 괴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볼테르는 종교적 편협성을 가장 혐오했죠. 그와 같은 태도가 어리석은 미신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신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광신 역시 사라지며 광신이 사라지는 만큼 비참한 상태도 없어진다. 이것은 17세기 16세기에 종교전쟁이 비친 현상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세속 종교가 이유가 돼서 평민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볼테르를 비롯한 앞서 얘기한 로크 관용에 관한 편지를 썼고요. 또 볼테르는 관용 세상의 모든 칼라스를 위하여 라는 책을 쓰면서 관용정신의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게 됩니다. 세속 국가가 행사하는 압대적 권력을 비판하기도 하죠. 볼테르는 프랑스는 절대 왕족보다는 영국의 의회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테르의 책 중에 깡데이드 혹은 낙관주의의 도입병입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꽁돌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 인간은 무한한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낙관론에 대한 수정을 하게 됩니다. 명백한 이유 없이 2만 명에 이르는 목숨을 앗아간 참혹한 1155년에 리스본 지진이 일어난 지 얼마 뒤에 깡디디를 쓰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상한 소문들이 떠도록 하게 되죠. 유태인들이 혹은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또 여러가지 회개안 일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상한 소리도 하고 있네 좀 이상하네 야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괴소문들이 이런 자연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식의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인간이 스스로의 심으로 무한한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이전의 신념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이게 되죠. 한번 그 내용을 보면요. 판글로스 박사의 어리석은 낙관주의의 영향을 받아 미래에 대해 막연한 낙관론을 지닌 이 깡대드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참혹한 불행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폭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그건 약과죠. 더욱 참담한 것은 인간의 억제할 수 없는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과 약탈이었습니다. 오로지 황금으로 된 공상의 나라 엘도라도 에서 깡디드는 불행을 피하고 약간의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황금의 나라 엘도라도 성지자도 법원도 감옥도 없으며 무한한 부와 수학과 물리학 연구 도구들로 가득 차있는 과학 궁전 이었죠. 깡디드는 곧 엘도라도의 평화스러운 완벽함에 권태감을 느끼고 현실 세계와의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며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요. 사람이란 동물은 인간은 만족을 잘 모르죠. 만족을 잘 모른다기보다는 어떤 평화로운 상태가 됐을 때 권태감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아내와 함께 작은 농장에 정착한 깡디드는 아내와 함께 작은 농장에 정착 하면서 사실상 평화스러운 이상향열을 만들어 나가게 되죠. 그 모습을 본 판글로스 박사가 이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세계임을 끊임없이 강조하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깡디드는요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정원을 갖고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볼테리에게 삶은 완전하지도 않으며 또한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비록 삶이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인간이 공허한 이론에 매달리지 않고서 생산적인 일에 열중한다면 최고의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개혁의 길을 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자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주차과자로 내주셨으면 합니다. 과학혁명이 인류의 발전에 미친 지성사절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영국의 경험론이 프랑스 개몽사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음으로 볼테르의 자유와 관용 개몽주의의 낙관론에 대한 비판을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세 가지 주제를 다 들으면 여러분들이 경악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싶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한번 짧은 글로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뵙는데 그때는 제가 실수를 PPT가 마지막까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